여러분 Climate and 뭐지 트럴인가? 흐흫 흫 오우 제발 점프하는데 히든 블록 있는거 아닐까? 휴 휴? 휴? 쓰읍 나 이거 설마 했니? 했던 맵이니 혹시? 뭔가 좀 익숙한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 했던거 같기도하고 어 떨어질거 같은데 그건 아니네요 너어어어 설마 이거 다시 못들어가게 막아놨다? 그건 아니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가? 조커매딩님 안녕하세요 뭐 나온다 아 오른쪽으로 가야될까 문을 들어가야될까 일단 오른쪽 가볼까 뭐 나온다 생각보다 별거 없는데 아직까진 올라가야하나 으악 아 마지막을 내가 확인을 왜 안했을까 아 오케이 솔직히 저 위쪽에 하나 더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확인 안했는데 결과적으로 좋았거든요 히든 블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신기록이 나오는거지 오토스크롤인가요? 일로와 잠깐잠깐 너 너 내가 필요하다 일로와 하하 하하 못 밟았어 파워는요 오오케 위에 있고 오오케 위에 있고 오오 오오웅 오오오웅 오오웅 오오웅 오우웅 쉘을 준다는건 쉘점프해야나 뭐야 하하 저기요? 미드웨어에서사 했다는거야? 아니 뭐지? 오.. 오케이.. 대박 딱 따어어우우 후 아아 너무 빨랐어 여기 위는 근데 뭐야? 스커즈님 안녕하세요 아아 여기 빨리빨리 가야되는데 높이가 낮아서 아 코인 중에 바로 있네 오케이 GG 왜 안 끝나냐 아아 진짜 아아 망했다 피스위치 뱉고 오오오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지? 벨트 방향은 반대인데 왓? 망토를 먹고 왔어야 되나 본데 이거 장난 아냐? 진짜? 진짜? 아아 진짜 이 뭔데 맵 요시가 근데 필요가 없는거 아닌가 아아 뭐지? 뭐지? 아아 그런거 일정한거 아아 아아 으아... GG 진짜... 말이 되냐고 아까전에 빨리가서 이게 지금 손해본게 몇번이야 도대체 맵은 좋은데, 잘 만들었는데 세이브가 없어서 아쉽게도 스탄을 주지 않겠습니다 저 기록차이 난건 아마 망토를 저는 밑에서 기다렸다가 먹었는데, 아마 열자마자 위쪽에서 먹은게 아닐까 그 차이 뭐 나온다 뚜껑이겠죠? 아아니? 가루스프링이야? 그러면 내가 이거 가만히 있으면은 쭉쭉 간다? 어? 그정도로 밀어준다구? 언제까지 가만히 있나 보자 아하..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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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해골을 이제 타면 점프해주고 점프해주고 가라타고 가라타고 가라타... 아하 왓트 ㅋㅋㅋㅋㅋ 돌 떨어지잖아 아...이 망... 맘? 맘? 어휴... 어휴... 죽는다 죽어억 죽는다 죽어억 죽는다 죽어... 이 문은 뭐야 법사가 있네 오 버섯 만들어졌어 대박 또 그게 딱 떨어졌어 기계맥 기계 일단 살았고 야 이걸 사네 나이스 문 들어갔으면 근데 방금 불꽃이 나왔었나요? 불꽃을 먹고 들어가는 거였나? 지나오는 거였나? 후 나이스 슈퍼마리오1에 발판 떨어지는 그런 맵인가요? 랭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맵 나와 나와 오우 점프를 너무 낮게 했어 방금 오케이 슈퍼마리오1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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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랭킹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? 아 상위권은 아닌가? 최근에 제가 랭킹 랩을 몇 번 했는데 못 본 것 같긴 한데 한때 한때 상위권이 있었을 법한 음... 음... 느껴 do야 손 추모 아 아! 아 계속 해골 타고 갔다가 저걸 쳤다가? 오케이 어우 살았어 음 뭐야아아아아 오케이 그 다음은 오케이 가이플? 이건 단순 체크포인트용이구나 땡큐 오케이 예에이 주위 주위 네에이 이건 아마 진짜로 랭킹맵에 있을 것 같애 지금도 있을 것 같애 제가 저어 독일 조엘 저친구 맵을 랭킹해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맵은 어쨌든 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맵 잘 만든 사람들은 다르죠? 스핀 이거 좀 어려워보이네 아 저 톱니에 다 깼는데 웬만하면 와아 헐 장난? 오마이갓 아 스핀 아 해야되는구나 아 스핀 아 스핀 해야되는구나 그래서 넌 안죽는건가 와 삼단점프를 의도한거였구나 괜히 튕겼네 벽점프할걸 아 아 빨랐어 벽점프해서 올라갔어 하아 왓츠 삼단점프를 을 해야된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벽점프한다 뭐야 P 스위치가 뭐.. 왜.. 맨 P 스위치 문 뭐야 이거 P 스위치가 어디서 쳐지나요? 뭐냐? 잘 이해가 안가지만 어쨌든 들어갔다 치고 들어가면 여기로 나오죠 지나가고 뭐 삼단점프 하면서 스핀점프 점프 점프 스핍 파이프 들어가고 아 P 스위치가 원래 쳐져있는 상태인가요? 그랬나? 이거 나오자마자 그냥 앞으로 가면은 알아서 밟힐거 같은데? 파워를 잡아서 잡은채로 여기 지나가면은 이 뚜껑이 여기까지 날아간다고? 스읍.. 그래? 파워 든 상태로 파워를 던지긴 해야되는데 What? 파워를 밟는거구나 아하 파워를 밟고 점프네 밟고 점프해서 잡은 다음에 던지고 지나간 다음에 이걸 터뜨리는데 이걸 터뜨리는데 이게 이제 이 쉘이 침과 동시에 공중에 떠있을 때 침에 이제 파워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바로 쳐야된다 공중에 떠있을 때 쉘을 살려놔야되니까 뚜껑 떨어지는거 잡아서 귀를 열어서 지나가고 뭐 거뭇꽃같은거 떨어지겠죠 날 방해하려고 마지막은 버섯이고 한 대 맞고 체리 파워 터트리면 지나가고 스핀 스핀 하하 뭐야 아이고 오마이갓 민 0624님 안녕하시구요 천원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쭉쭉 달려 쭉쭉 달려 감사합니다 끝 끝 끝 가자 오케이 오케이 쭈쭈쭈 기록은 거의 비슷하겠는데 모르겠어 제가 조금 느린것 같은데 아아... 느리죠 0.5초 느렸네요 아니지 0.... 0 5초구나 까비 감사합니다.